이 내 곁에서 꿈처럼 사라져갔네 김현심! 선거! 아 대단합니다. 김현심 씨도 대단하지만 아이비 대단해요. 아이비 대단합니다. 아이비가 원래 우리 견이샤가 하던 그 여러가지 취임새를 하고 있어서 견이샤가 뻘쭘해졌어요. 자 김태우 제약합니다. 네. 룰렛 돌려 주세요. 먼저! 창혜진 내계로! 서두르지만 견디길 힘이 들다면 애써 따라오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천천히 그래 그렇게 다가와 내가 여기에서 기다릴게 숨이 찰 땐 걸어오려 숨이 찰 땐 걸어와 힘이 들 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르지만 더 천천히 더 천천히 더 천천히 더 천천히 아 이 노래도 참 명곡이었어요. 장혜진씨의 내계로 아니 근데 되게 조용한 노래를 이렇게 감명 있게 듣고 있는데 응 걸어와 갑자기 너무 방정맞아 줘가지고 그게 또 제 아이 매력이에요. 아 잘 들었습니다. 그냥 졌다고 할래요 나 네? 졌다고 할래요. 선배님 옆을 보세요. 가발 쓰고 오신 분이 계세요. 졌다고 하면 안 돼요?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충실 모나리자. 안녕.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건가 미소가 없네 기대는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가 돌아서야 하는 건가 눈물이 없는 것만 그대는 고난이사 나를 가진 콘텐츠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믿음 없이 속살리면 그대 곁에 머물기만 있도록 자!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김태우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왕주왕전이라도 선물은 드려야죠 스피드 퀴즈 부분 간단합니다 휘재팀 윤정팀 나뉘어요 여기 있는 모든 스타분들이 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 팀이 될 수도 있고요 윤정팀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노래를 스피드 퀴즈로 불러드려요 제목을 빨리빨리 맞춰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2분 안에 더 많이 맞춘 팀이 상품을 전부 가져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주전자 우선 핸드 블렌더 와우 홍삼 세트 호두과자 세트 자세 교정 의자 마지막으로 침구 청소기까지 준비되겠습니다 뭐 뺏겨 카드ội 과일과 덜 넣어서 이제 운명이 갈리는 시간에요 여러분 안내면 earrings을 해 가위바위보 침구 같이 외웠잖아 근데 2013년